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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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 축하한다 안녕 이제 단상에 와가지고 대본체크 식순 한번 체크하고 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신랑은 이 많은 학생 여러분들께 자랑을 한 번 하면서 입장하도록 할게요 자 두손 높이들면서 여러분 저 장달아요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아 감사합니다 신부가 지금 울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 한 번 안아주세요 우리 신부가 지금 울고 있는데 제발 친구분들 따라 울지 좀 마세요 신부가 지금 저렇게 우는 이유는요 지가 생각해도 지가 지금 너무 아까봐요 하하하하 자 지금부터 축하공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투어 쓰리 투 원 자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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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만 나오고 뭐예요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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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결혼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우리 신랑이 결혼생활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진실이 많은 것은 정확한 모습을 우리 신부에게 보여주는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랑은 사회자가 질문하는데 막히거나 그리고 거짓말을 할 시에는 팔굽혁혁이 사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신부가 아름답습니까 네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신부가 아름답습니까 예 네! 앞으로 프랑스 형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네! 첫사랑이입니까? 엎드려 자, 프랑스 3회 시작 하나, 둘, 셋 자, 일어나시고 자, 신부하고 장모님이 무릎받고 동무 정보하겠습니다 장모님의 무릎받고 동무 정보 자, 일어나시고 자, 여러분 첫사랑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끝사랑으로서 우리 신나시고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이제 신나는 장모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보 정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귀엽게 애교를 부리지 않으면 우리 장모님이 그대로 싸다구를 한번 날려주실 겁니다 자, 신나는 저 따라하면 돼요 자,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하면 장모님 아시죠? 싸다구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장모님 나무나무 따라비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신나는 신나는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신나 출발 땡 하하하하 장모님 아이고, 나무 아이고, 좋습니다 자, 신나는 골반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신나는 외모 중에 어디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눈 눈! 자, 우리 신나의 눈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저렇게 아름다운 신나의 눈을 만들어 주신 우리 장인어른 눈에 뽀뽀한번 바닥봅시다 하하하하 자, 되게 양손에 장인어른 꽃다운 거 같아요 우리 학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뽀뽀한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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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소주와 한명 소주와 한명? 우리 신랑이 술을 먹더라도 집에는 제대로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코끼리코 10번 해가지고 집을 찾아오는데 그 집이 어디냐? 신부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자 집을 찾아와서 신부의 입술에 5초간 5초간 복부를 하는데 그 도중에 때가 되면은 오늘 결혼식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벌님의 마음이 담긴 화축들만 붙어요 자 신랑 준비하시고 위쪽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가주세요 자 코끼리코 준비 자 회식 출발합니다 지금 회식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섯 남편 다 맞춘간다 남편 집을 찾아와야지 자 이제 집을 찾아와야 돼 근데 부장님이 자꾸 노래방 가진다 집을 찾아와 자 또 봐도 부장님이 도전하고 집을 찾아와야 돼 거기 있으면 우리 영원히 알아 여러분 같이 세주세요 하나 둘 셋 잠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자면은 저는 결혼식 사회에 문자이시 그리고 유튜브에 황댄이 냄새가 나면 제가 만 구독하러 아 여기서 하고 있나요 여러분? 1장 말씀 부탁드릴게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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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만세 아 여러분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 튼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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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준비하시고 튼자만 튼자 시작 시작 야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해 주시면 돼요. 일단 우리 그 신앙에 정말 신앙이 좋은 모습을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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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은 우리 양강호주 팀들의 화이팅을 장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결혼식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면서 하겠습니다. 마사장장 시작!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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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이 결혼식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우리 결혼식을 마사장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마사장장 시작! 시작! 고맙습니다. 마사장장 시작! 아, 마사장장 시작! 마사장장 시작! 아니, 가족처럼 자세히 해 주더라고. 자, 여러분, 이 말에 드리겠습니다. 진근한 영혼은 태양에 대해서 세상을 붙이는 게 아니라 가정의 복불에 대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붙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세삼창이 인생을 여기서 미치합니다. 마지막 만세삼창이 주어진 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웃으면섭지만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세요. 우리 신랑신부가 좀 더 빛나 빛을 할 수 있도록 자, 큰 소리로 만세, 만세, 만세 외치면 신랑신부가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자, 만세삼창! 시작! 시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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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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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어요, 결혼식. 다이어트 중이니까 간단하게 먹어야 됐다 이렇게